미친거 아냐? 미친거 아냐? 미친거 아냐? 미친거 아냐? 저급 총으로 이씨 구독! 눌러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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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느낌표 켜나가면 방법 나옵니다 느낌표 켜나가면 나와요 더 맞으면 todd dreamed 오! 무섭쟌노 오잇 노우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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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죽겠다 너무 못됐다 안한다고요?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 있네? 죽기 일보 직전 된다 내 에임 진짜 안좋다 부탁드립니다 아우 깜짝이야 이거 왜 48밖에 안달아? 에임이 구렸나?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괜히 했어 괜히 했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괜히 했어 하하 하하 해드렸습니다 출리 액션 아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아우씨 개 어려운데 요거? 여러분 요거 추지 마세요 연습한 다음에 추세요 연습한 다음에 트윗 가서 하시면 됩니다 트윗 가서 그건 한참으로 괴로운 틀어여 뱉더 틀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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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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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웡 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 아아악 아이고 벌 예측할거야 이은이로가 하아악 아아악 가비 아까워 상대가 다이엇는걸 하하하 잠깐만요 와우 이게맞아 이게맞는다고 이게맞는다고 아니 아 나 그거 루켓 맞아가지고 개당황했다 지금 잡으러 갑니다 만나러 갈게요 여기 막 편집됐던 내 사람 있던 거 아니야 있네 미친 거 아냐 미친 거 아냐 저급 총으로 미친 아하 어허 아하 어딨어? 아씨 이러면 또 양각대는데 뭐야 죽었어? 아까 나 때리던 돈 죽었나보네 지진 아 앉아줘야지 앉아줘야지 지진 ㅋㅋ